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일요일 하루 시작하셨나요?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으로 들어오면서 모레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들 안전 유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과거에 단종되었다가 다시금 새로운 신체로 부활을 알리는 차종이 있다면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는 차종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산타페 풀체인지의 디자인으로 예상되고 있는 갤러퍼는 부활을 알리는 차종이죠. 물론 아직 이 차종이 산타페 풀체인지를 통해 나올 것인지 아님 갤러퍼 단독 모델로 부활을 하는 것인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시기상 갤러퍼의 상표권 등록 소식과 산타페 풀체인지로 추정되는 위장막 차량의 모습이 마치 갤러퍼를 연상시키는 모습들에서 유출을 할 뿐인데요. 이틀 전 현대자동차 인별그램에서도 의미심장한 글이 하나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현 더 뉴스 산타페를 소개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풀체인지를 앞둔 지금 시점에 웬 더 뉴스 산타페를 했습니다. 하지만 끝의 내용을 보니 데뷔 이후 SUV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온 산타페, 다음에는 또 어떠한 새로운 진화를 보여줄까요? 라는 의미심장한 글귀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산타페 풀체인지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 듯한 암시의 글 같죠. 그런데 여기서 마치 갤러퍼가 처음 나오던 시기가 오마주되는 것 같았습니다. 갤러퍼가 처음 등장한 1991년 당시 쌍용자동차의 코란도가 인기를 끌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현대는 갤러퍼를 내놓아 응수한 것인데요. 지금 쌍용자동차가 무소의 후속작으로 내놓은 토레스가 선풍적 인기를 끌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대가 산타페를 통해 갤러퍼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인 것이 3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느낌마저 줍니다. 30년 전의 승자는 갤러퍼였는데요. 이듬해 4WD SUV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출시 단 1년 만에 왕자를 차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역시 이의 질세라 물수소를 출시하며 반격에 성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번도 비슷한 상황이죠. 아마도 산타페 풀체인지가 나오고 쌍용에서는 오프로드 특성화 모델인 KR10이 준비 중입니다. 마치 대제별 같기도 한데요. 이 수까지 한 번 더 내다본 것인지 현대는 인별그램의 도시명 패밀리 SUV 더 뉴스 산타페를 소개하며 복선을 깔고 있죠. 다시 말해 도시명 패밀리 SUV가 어떤 새로운 진화를 보여줄까요? 라고 연결되는 듯한 의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명이 아닌 오프로드 특성도 함께 지닌 패밀리 SUV를 내놓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어제 위장막 사진에서 루프렉의 모습만 봐도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는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나오는 차량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차량입니다. 이미 각종 동호회나 뉴스 기사를 통해 기아의 스팅어 단종에 대한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스팅어 매니아 분들에게는 이 소식만큼 안타까운 소식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기아차 입장에서는 국내 수요가 없는 스팅어를 계속해서 가져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이기도 할 겁니다. 두두티브 역시 스팅어의 단종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고 제보도 받았는데요. 2018년 이후 스팅어의 어떠한 테스트가 역시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만약 그 명분이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건 바로 전기차 모델로서의 부활이 가능하다면 기아는 해외에서만큼은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는 스팅어를 EV모델로 살려놓을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실 현대의 경우는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라는 스포츠 전기차 컨셉트카를 선보이며 고성능 퍼포먼스 전기차의 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 분명 스포츠 성향의 전기차가 필요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그럼 굳이 새로운 모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스팅어 EV로 나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해외 매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최근 스팅어 EV 예상도를 올리며 스팅어 단종에 대한 아쉬움에 스팅어 EV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기아에게 역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기아 내 해외 고위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EV6가 스팅어를 간접적으로 대체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라는 언급과 스팅어의 단종은 아직 아니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아 내 스팅어가 갖는 브랜드 가치는 단칼에 무자르듯이 결정되기란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도 사실인데 싶은데요. 스팅어 EV의 예상도를 선보인 해외 매체에서는 스팅어가 전동화된다면 현대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을 탑재할 것이며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과 350kW급 초급속 충전을 통해 10%에서 80% 충전까지 20분 내외의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팅어 EV가 만약 나오게 된다면 경쟁 상대로는 현대 아이오닉6와 BMW i4, 노스스타5, 테슬라 모델3와 경쟁할 것이다 라고 언급까지 했네요. 과연 기아는 스팅어의 단종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매개체로 사용할 것인지 아님 그만 스팅어를 놓아주고 전혀 새로운 무대를 찾게 될지는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진화를 선보일 산타페 풀체인지와 스팅어 EV를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듀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